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양 서당입니다. 한문기초의 필독서 사자소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 공경할 경 사람인 어버이 친 나아 공경할 경 사람인 공경할 경 나아 어버이 친 악영인 친이면 인경 아친하고 내가 남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남도 나의 아버지를 어버이를 공경하고 나아 공경할 경 사람인 형형 사람인 공경할 경 나아 형형 악영인 형이면 인경 아형이라 내가 남의 형을 다른 사람의 형을 공경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형을 공경할 것입니다. 손 빈 손객 올래 방문할 방 찾을 방 접할 접 기다릴 때 반드시 필 정성성 빈객 내방이어든 접대 필승하라 손님이 손님이 찾아오거든 접대하기를 대접하기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라 손 빈 손객 아니 불 올래 집 혹 집 혹 집 혹 적막할 적 어둘 아득할 막 빈객 불내면 문호 적막이니라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문호가 적막할 것입니다. 우리 집 아니 집이 적막할 것입니다. 사람인 갈지 있을제 세상세 아니 불을 오를까 없을무 벗우 인지제세에 불과 무은이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벗이 없을 수가 없으니 친구가 없을 수가 없으니 서이 그럴문 모일해 벗우 서이 벗우 돌보 어질일 이문 해우하고 이우보인하라 글로서 글로서 문으로서 벗을 모으고 또 벗으로서 그 인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벗우 그 기 바를 정 사람인 나 아 또 역 스스로 자 바를 정 우기 정인이면 아 역 자 정이요 그 바른 사람 그 올바른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은 나 또한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따를 종 쫓을 종 놀류 간살사 사람인 나 아 또 역 스스로 자 간살사 종류 사인이면 아역 자정이라 그 간사한 그 간사한 사람을 따라서 놀게 되지만 내 또한 스스로 간사해 질 것이니라 쑥 봉 날생 삶마 가운데 중 아니 불 돌 부 스스로 자 고들지 봉생마 중이면 불부 자지기요 쑥이 삶마 가운데에서 나면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고다질 것이오 흰 백 모래사 이슬제 진흙니 아니 불 물들염 스스로 자 더러울 오 백사 제니엔 불념 자오니라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을 때 물들지 않고 물들이지 않아도 물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하얀 모래가 진흙 속에 있게 되지만 물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가까울 건 먹무 사람자 먹무 가까울 건 불글주 사람자 불글적 먹을 갖다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질 것이오 또 붉은 것을 주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또한 붉게 될 것이니 살 거 반드시 필 가일 택 이웃 린 나아갈 취 반드시 필 이슬 유 헌덕 거처할 거 필 택 린 하고 취 필 유덕 하라 거처할 때는 반드시 그 이웃을 가리고 좋은 이웃을 가리고 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덕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가릴 택 도움과 도움과 유익한 바가 있고 있고 그 이웃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기게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도리어 도리어 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벗 붕 붕 우 이슬 유 허물과 충성할 충 알릴 고 착할 선 인도할 도 붕 우 유가 얻은 충고 선도 하라 벗이 허물이 있으면 벗이 허물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충고해서 그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라 사람인 없을 무 꾸지절 책 벗 우 시울 이 빠질 함 아니 불 오를 의 임무책우면 이함 불의 이라 사람이 사람들이 잘못을 꾸지 져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꾸지 져 주는 벗이 없다면 사람이 잘못을 꾸지 져 주는 벗이 없다면은 그 의롭지 못한데 빠지기가 쉬우니라 네 이것으로서 또 오늘 사자소학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